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볼 종목은 바로 가온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작에 가온칩스는 신고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튿날, 화요일이죠? 신고가를 가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내리 3일을 조정을 줘버렸어요. 내리 3일을 조정 줘버렸다.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도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 없이 쫙쫙쫙 뽑아줬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조정은 나올 수 있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기간들의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세 번째 양봉을 또 만들어 주면서 5만 원을 이탈시켜버렸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딱 온 거죠? 전 고점은 여기였고 그리고 상승 보여주는 직전 고점이 딱 여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 가온칩스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못 가면 한 바꾸 돌려서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5만 원에서 지지가 나올지 그 어떤 라운드 피규어권에서 지지가 나올지는 우리가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5만 원은 깼습니다. 뭐 한 700원 뭐 사실 뭐 조금 깬 거죠. 사실 오늘 기술주들 다 밀렸어요. 그냥 2차전지니 반도체니 뭐 다 뭐 하나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금요일의 여파 그리고 또 이제 미장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영향을 좀 미장에서 받지 않았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부터 나오는 전자기기에는 그런 자체적인 인공지능이 거의 뭐 탑재가 될 거다라고 이미 뭐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쇼케이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장 내가 수요일부터 쫙쫙 뽑아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뭐 아쉬울 순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뭐 2보 전진을 위한 1,2보 후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근데 오늘 칩스 앤 미디어는 무상증자 요것도 상장날이었고 그 다음에 노네로 치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은봉 줬어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도 잠깐 반등했습니다만 은봉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섹터 업황 다 오늘은 살짝의 좀 가격기간 조정을 주는 날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미 뭐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예전에 이제 또 AI 반도체 뭐 HBM 혹은 뭐 2차전지 랠리 뭐 요런 이제 시작 초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 시작이다 그리고 물론 이 친구가 여기서 4만원 타고 와서 5만원 왔다가 요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조정을 깊게 준다 그럼 이건도 하나의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좀 없지 않나 다음주도 다음주엔 충분히 반등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온칩스의 비교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 그 친구들하고 결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처럼 칩셋미디어 무상증자 상장하는 날 빼고는 그게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결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고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에이직랜드 에이직랜드 오늘 은봉 줬잖아요 근데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뚫고 조정 어느 언제든지 얘도 5만원 지지 구간을 깼잖아요 이 친구도 언제든지 반등 줄 수 있는 포지션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었던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은 뭐 흐름 나쁘지 않다 사실 이렇게 신고가를 갈 수 있다 신고가를 갈만 하다라는 것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의해서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주도주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요번주도 당연히 진행을 했고 저희 또 홍대TV는 꾸준히 결국 수익으로 증명해드리고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얼굴 말고 수익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번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했고 수익도 오늘까지 내면서 한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청청까지 남겨두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